네 어 아 못해 아 예 아 아 뭐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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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뭐하는거야? 경찰이 뭐하는거야? 경찰이 뭐하는거야? 행사자 잠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죽은데 겸약식이야? 어? 사람이 죽은데 겸약식이야? 어? 사람이 죽은데 겸약식이야? 어? 사람이 죽은데 겸약식이야? 어? 이게 지금? 아, 도와! 어? 주민들한테 주민들 오늘 안해도 시장님 위반 오늘 안해도 왜 진실도 안해도 되는거에요 주민들 동의받아서 주민들 의견 수령을 해서 오늘은 꼭 해야만 했냐구요 왜 주민들은 다 알지도 않고 주민들은 의견 수령을 보지도 않고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역병영선이야 해장님의 형상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시장님이 뭐 잘못했어요 집안님이 살아보셨어? 거기서 살아보셨냐고? 동네 사람이 죽여 맞아 죽은거 내가 내가 말해봤어 어? 내가 얘기했잖아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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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절안 Crus 이제 시간대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사됨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저 목소리가 커요. 원래. 그러면 피해 주민들한테 피해 그 니한테 시에서나 범대위에서나 이거를 통보를 했습니까? 당연히 피해지역 이장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장들은 몰라요. 이장들은. 왜 이장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생각도 그래. 잠깐만요. 협약식 혼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오래간만요. 영석은 이사인데요. 여기 온 이유는 말구 불구 싸울 게 아니고 이 협약식을 연기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해서 온 거예요. 왜 영석을 해달라냐. 이게.